다 챙겼어 들어갈게요 여보세요? 버그야 버그야 버그 뭔 버그야 이게? 진주동으로 안전하겠죠? 누구냐? 깜찍 달달한 스테지요 꺼져 아니 그만 갈게! 안녕 다 못했냐? 네 형 어 그래 안구독띠 안다봉띠 앙 알림띠 옛날에 썼단가? 아압 아압 드디어 진주로 캐는구만 아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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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뭐야 이 자식아 앵글러 500데미지다 한방에 이 자식아 왜 갈러도 니가 깝칠 상대가 아니여 아암암암 진주동굴 진주동굴 그래도 안전하네 이런거는 좀 센스 처리 해놨구나 전에 진주동굴 캐다가 안에 포탑 있는거 봐가지고 무섭네 막 돌아다녀 됐 cred 오오안놔 정말로 øre 잔 죽겠지?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? 도망쳤어 됐다 진주 몇개냐 대략 20만개 간다 오 보호보이 바로 위에 있구요 아 진짜 야생프트랙 깜짝이야 뭐야 꺼져 먹지마 이거 보급 나 가고보급 보급동굴 가지마요 아니 넌 보급동굴 가 그 동굴을 말한다 와우 든든하군 넉넉하게 10호 10호 50개 만들겠습니다 런처 몇개 어느정도 만들까요? 10호 50개 런처 쏘는 바주카는 10개 만들.. 아 15개 한 20개 만들고 넉넉하게 그리고 런처 총알 한 50발 만들어주세요 10호 그 리모컨 몇개 만들까? 10호 리모컨이요? 5개 5개 다 만들어놨으니까 준비됐으니까 전 불푸고하고 오겠습니다 네 밥을 먹고 다니냐 깜짝짝짝 깜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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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비슷해서? 아 느끼해 런케 목소리 개 느끼해 원래 이래요 알잖아요 일부러 방송할 때는 방정맞게 목소리 내는거야 와우 보급이다 일반 보급도 돌아야 되겠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지금 보급품이 없어서 와우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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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뒤에 에버카르노 대구도 71 어응 한방에 포삭포삭 막 보급 어딨냐 아니 내 계산에 사은법도 다 돌아왔을 것 같아 이 보급이 항상 없어 여기 아 랑땡이 트롤했네 이따 하나 제발 아 아 아 아 이거 사막 오늘 돌아야 되나 이거? 너무 없다 아 보급이 없어 지금 락에서 렉스 같은 거 있나 좀 얼음동굴 돌 만한 거 갖고 있는 사람 아 나 지금 마비 도구를 안 갖고 왔어 그라고? 오 씨 이거 뭐야 포탑 테리지는 있어 그래 그럼 너 어디 있어 지금 안장 없잖아 수달아 안장 없어 아 아 집에서 안 들어와요 어 그래야 되겠다 아니 어디에서나 포탑이 있는 거야 아 저거 거기 어 저거인가? 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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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바이 바이 어 거기 앉아 땡큐 아 진짜 아이 아 너무 너무 뺏어 아니 집에서 포탑 와가지고 얍 얍 얍 얍 얍 뭐야 닉네임 뭐야 방금 잠시만 치카? 어? 야 야 지금 임세주 너 뭐야? 부족 누구야 걔네 마나그라마라고? 네 방금 내가 죽였던 얜데? 어? 셀에 3명이 있어요 그래? 좀 그런가보다 어.. 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무게가 시작 이거 무게 존나 찍고 존나 빼면 될 것 같아 아 무게가 안 돼버리네 우월모사 플랫폼 안짱 망가질듯한 기가노트 안짱 불프 암 50 좋다 샷건이랑 불프는 아니고 캐찰 안짱 유물은 못 먹고 오오 그럼 뭐 방금 뭐라고 선인장 선인장이랑 뭐 필요하다고? 아.. 스테라로 저 집어서 한 마리가 터네 아 진짜 방금 뭐 스테라로.. 뭐 뭐 뭐 부족하다며 선인장이랑 뭐 선인장 수액이랑 어 유황 그 불화살 만들어야 되는데 아.. 유황 달려라 오씨 깜짝아 아 진짜 깜짝 놀라 다 뒤질뻔했네 저거 뭐야 포탑 와 SW 좀 살벌하게 사는 애들이 있네 왜요 포탑은 100개 정도 있는데 와 이거 미쳤는데 SW? 뭐가요? SW 미쳤어요 포탑 스테샷 올려주세요 네 못할 것 같은데 아 일단 뭐 집집 있는 것만 찍어놓기만 할게 아 오졌구요 애졌구요 야 이거 뭐 털어 야 여기 여기 미친 하핳 미친 오 저기 약간 알파 느낌 나는데 근데 알파 보다는 여기 SW먹은 거니까 알파는 아닌가 보다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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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계는 만들고도 남지 키친 키친도 엄청 많이 갖고 왔어 내가 그 동굴 돌아가지고 저거 지금 키팅캐로 왔어요 키팅 캤어 이미 와 그냥 거의 여기 지금 한 10만개 갖고 왔어요 아 10만개로 됩니까 동굴 한번 돌면 한 100만개 나올걸요 그럼 갔다 오셔 100만개만 한 50만개 나올텐데 그래서 그냥 쓱 이미 왔어요 지금 툭 기다리고 있는 와 그냥 자원 조달 내가 다 하는구만 야 불푸드 불푸드인데 어따다 둬 참고에 들어가 알았어 아니 씨 오일이 없어 잠시만 발교로 오일 찾아봐야지 뭐야 여기 오일이 있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냉기와이번 냉기와이번 어 160레벨 와이번 와이번하리다 눈돌아가구요 어 어 이 집 너무 많이 와 잠시만 근데 냉기와이번은 전혀 안 무섭다 얘들이 브레이스 자체가 너무 약해서 오예에 와이번 알 내꼬 어 이렇게 하고 있다 와이번 알 도 와이번 알 도 훔쳤다 에잉 감옥에 잘 갇혀버리길 바래 야 누가 내 영상 보냐 지금 아닌데 내 영상 두고만 아닌데 저거 맞네 맞네 야 보지마 지금 보지마 시끄러 누구야 까먹고 있었다고 케넣고 까먹고 있었다 이러고 에잉 와 근데 딱 그거다 완전 컨테이너 같다 갑옥에 잘 나가신다 아 개 조졌네 저걸로 뚫으라고 나 난 못해 아니 이거 하이패스 해 개 커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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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이거 보라니까 아니 뚫려있는 게 앞에 밖에 없어 이거 아 저는 저 어떻게 받는 거냐 아니 아니 일단 일단은 일단 위아래로 거대한 창문 문틀하고 그냥 공료문으로 도배한 거야 TV 이게 좀 하다보면 가면 생기는데 가운데에 보여? 여기 기둥? 그 그 벽? 안 보여? 안에? 아니 안 보여 내 드럼 낙기는 보이시죠 안에? 안에 보여? 아 벽 벽이요 벽 네 벽 보여요 네 그걸로 내려가지고 이걸 내려가지고 붙인 거야 그 다음에 헷시트를 그 외곽 쪽에 공을 세워가지고 벽 몇 개인데 이거 어? 벽 몇 개인데 네 개였나? 어 네 개일 거야 어 오케이 가자 끝 끝 저도 준비 끝 포탑총을 다 챙겼어 지금 들어갈게요 밖에서 달걀으로 여보세요 버그에 버그에 뭔 버그에 이게 버그에 나 따라 나 따라 가자 오케이 와 에이스 침대 진짜 에이스 침대 어우 미치겠네 오케이 저 지금 엄청 편해요 케이터 자고 있잖아 아 코까지 고시네 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앞에야? 너 너 시약 살아났어 왜 개늘이거든 그걸로 죽어 어 닿았어 달빛 천사인데? 와 달빛 왜이렇게 세 여깄다 구심 아래로 날면 안 돼 아래로 날면 안 돼 아 어차피 택 가복기찰이구만 응 나만 안 죽어 락키님만 죽어 괜찮은 나 보고 있는 곳 안돼 뭐야? 보여? 나 내려줘 보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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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? 나 죽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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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죽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잘 가요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어디 어디 자 내리셔서 한번 보세요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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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케이 눌렀어 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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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이에 죽창만들어 내꺼 도둑이야 뚜창도둑이야 내꺼 발에 달렸다 발에 달렸다 왜나 이 자식아 어우 개아파 창창 개세네 힘이 있어 이거 내 무릎에 달리는게 더 세요 야아 옥차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갚아 갚아 아아아아 야!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! 너라다 맞아 아 뭐한지죠 지금 어 안되겠다 오 개꿀 시돌리기 아니 하하하하 아니 아니 아